스님의 앵콜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난 님이 그리워서 맘부석 헤어버린 채석 가문이여 독에 품을 싣고 본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어 갔만 파도수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된 여인에서 그 누가 하니 채석가 말 좀 해놔요 서해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떠난 님이 그리워서 맘부석 헤어버린 채석 가문이여 독에 품을 싣고 본다던 사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피어 갔만 파도수리 갈매기만 슬피 울고 있네요 방파된 여인에서 그 누가 하니 채석가 말 좀 해놔요 방파된 여인에서 그 누가 하니 채석가 말 좀 해놔요 방파된 여인에서 그 누가 하니 채석가 말 좀 해놔요 Visual version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